퉁퉁이 이새끼 잊은 래퍼 너며? 말도 마 친구야! 밤마다 돼지 몇 간의 소리야! 아! 도라에몽 친구야! 아! 돼지도 제말하며 온다듯이! 야! 나 따라해줘! 나 고드래퍼 1차 붙었어! 아! 이 땅에서 좀 놓구만 해! 야! 신난다! 래퍼 대비다! 우후! 예! 야야야! 너희들 마침 잘 만났다! 야! 너희들 혹시 고드래퍼 보니? 그래 진짜부터 너머 도라에몽! 마? 그 자면서 콜라에 밥 말아먹는 소리야 친구냐? 상대는 충청기라고! 근데 진짜로 붙었네? 이거 빨리 먹어야 돼! 방송 타면 안된다고?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! 골목대장 퉁퉁이! 네! 여러분들 반가워요! 퉁퉁이입니다! 모두들 제 차례만 목 놓아 기다리셨죠? 아! 네! 정승아? 혹시 지금이라도 치백할 생각은 없니? 남자가 물을 뽑았으면 칼이라도 쏘라지 무슨 소리야! 환대야! 병신아! 아! 이제 시작한다! 헉! 시작하려나 봐! 아! 시작됐다! 컴온 디제이 드랍 더 비트! 컴온! 엥? 아! 야! 약주만 죽이 아닌가? 어쩐지 까마티러니 쟤네 암바 흑이니가봐! 엄마! 엄마! 브로콜리가 랩을 해! 와! 지겼도! 절소서 듣도록 할게요! Kris없 Lak관벌을 해! 해젦에 스스로 K rasp